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모세의 고백 외에도 우린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땅 속에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감사는 단순한 우리 신앙의 덕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면 바로 이 감사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여러분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00편, 20편 기자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분들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찬양하면 4절, 5절은 화답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 삶의 주제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그 감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행복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힘들고 지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바로 저들의 찬송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이 찬송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찬송의 이유였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감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의 창조도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요하를 기빠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쁨을 맛볼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감사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영남신학교에 오기훈 종장님이 지은 그 책 중에 감사의 일곱 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도 왜 이 감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도 없고 산상수훈 팔복에도 나오지 않고 베드로 호소에 나오는 신의 성품을 표현한 것에도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랜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도 아니고 팔복과 같은 깊은 깨달음의 영성도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장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은 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서 죽음과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피종물인 인간이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상실은 우리 삶의 믿음의 상실과 결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응답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전한 세계 속으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총장님은 책에서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엠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연구하신 김호신 박사님이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들의 세포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가대원들에게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0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연구한 것은 기도와 치료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던 중에 이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다면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 자세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 속에 우리와 이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길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들이 자주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게 그들이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창조함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자격을 죄를 지음으로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스스로 차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사망 가운데 살도록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있는 자비와 국률과 사랑과 풍성함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므로 우리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축복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큰 사액을 실패로 무너뜨려도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어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받아주셨고 여전히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국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신분이 바뀌면 자격을 바꿉니다 나의 소유가 바뀌어지면 나의 위치도 바꿔버립니다 나의 역할이 달라지면 대우도 바뀌어집니다 세상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변치 않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스 13장 5절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실직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지위와 그 관계를 끝까지 붙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 어쩌면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의 관계없이 상황의 관계없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로다 사람이 다양한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라고 하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성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격이 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격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격의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성격이 뭘까 할 때 1981년도 골드버그라는 학자가 이 성격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빅파이브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빅파이브 성격의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성, 성실성, 신경성, 친화성, 외향성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이 많으며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는 그런 성량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성실성은 신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과 원칙을 고수하는 성량을 이야기합니다 신경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예민함과 섬세함을 의미합니다 친화성은 이타적이고 타인을 신뢰하며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량입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에너지의 흐름이 외부나 내부로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것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봐서 대하지 않습니까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고 유난히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폐쇄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 참 복된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는 바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성품이 복된 사람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시평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 성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하다는 말은 토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분 존재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복된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한결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하습도라고 하는 원형은 해세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것을 지키고 인간이 언약한 것을 어겨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진노하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사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거는 에모나토라는 이 단어는 에모나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신실하여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무리 큰 죄와 무거운 죄짐을 진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대대로 의지할 만한 변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길로 가고 우리는 결국 멸망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의 언약하신 약속 우리는 배반하여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회복시킬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멀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하나 과정들을 돌아볼 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비교되어서 찾아오는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바로 세월만 지나갔구나 하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이 한 해에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장 소중한 일들 저는 그래서 11월 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월 10월 12월 제 인생의 어려운 일들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린 것은 11월 12월 가을과 겨울을 거치면서 제게는 매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을과 겨울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가을과 겨울이 싫어요 제게 이 가을과 겨울에 주신 아픔이 뭐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서 11월 달에 너 딸을 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겸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귀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어느새 내 삶 깊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픔을 위로하고 계셨고 내 고통을 알고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단순히 이들이 말하는 성경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들의 말씀들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접한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과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과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 여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1887년도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 중에 불량 소년이 있어서 그 불량 소년을 잘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받고 뛰쳐나가는 그 아이를 잡으러 가는 그 선생님에게 지붕에 있는 큰 수렛들을 깨트려서 그 선생님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한순간에 휜 여사는 바로 병원 신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추의 심각한 손상을 받아서 그는 대소변도 받아내면서 석고 보도로 이 석고 풍대로 자기 허리를 감고 꼼짝하지 못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를 지켜주셔야죠 제가 저 아이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나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이 불굽니까 제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나날이 살아야 됩니까 그 마음 속에는 깊은 어려움 다시는 희망이 없다는 그 사실들이 그로하여금 절망으로 몰아가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느 날 그 병실을 청소하러 온 한 자매가 흥얼거리면서 그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노래 소리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청소나지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청소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저에게 찬성으로 바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바꾸어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어찌 즐겁지 않습니까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에만 시선이 머물러있던 희인여사 속에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약할 때 그와 함께 가장 아파하며 가장 가까이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조용히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글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오늘 이 가사가 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지루함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잠깐 우리의 문제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해 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셨고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길이 참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은 11월은 살아온 우리 2019년 한 해를 다시 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이 1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볼 때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기에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때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